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무려 84.4세를 기록한 XX이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 TOP 20 어떤 국가가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20위 오스트리아 81.9년 19위 네덜란드 81.9년 18위 노르웨이 82.2년 17위 룩셈부르크 82.2년 16위 뉴질랜드 82.3년 15위 마르티니크 82.4년 14위 칠레 82.5년 13위 캐나다 82.5년 12위 한국 82.6년 11위 스웨덴 82.6년 12위 프랑스 82.7년 9위 호주 82.9년 8위 이스라엘 82.9년 7위 아이슬란드 83년 6위 스페인 83.1년 5위 스위스 83.4년 4위 싱가포르 83.6년 3위 이탈리아 83.6년 2위 일본 83.9년 1위 홍콩 84.4년 앞으로 과학기술이나 여러가지 문물들이 발전을 할텐데 그러면 기대수명이 더 높아질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야겠습니다 90 아흔도 넘을 수 있고 100살 넘게 사는 것도 정말 현실화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기대수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